평택시체육회는 지난 12일 평택시체육회 대회의실에서 영풍재지 김승종 상무를 비롯해 관계자들과 기업과 같이하는 체육 활성화 후원 협약식을 개최했습니다. 협약 내용에는 협력체계 구축 및 이에 따른 필요사항 지원, 연 2천만 원을 평택시체육회에 후원, 평택시체육회는 후원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. 박종근 평택시체육회장은 평택시체육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후원해 주심에 크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더 많은 관내 기업들이 후원에 참여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. 퀵뉴스 차건입니다.